제가 지금 추석 전에 서울 올라와서 어른 스님도 뵙고 지금 이제 추석이 되기 전에 내려가는 길인데요. 여기에서 동해를 지금 내려갈까 아니면 고성사 충남 아산의 고성사를 동해에서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먼데 여기서는 1시간 20분이네요. 그래서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고성사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많이 기다리지 않는 게 아산이다. 그러면 고성사를 갔다 가는 거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해다 하면 그냥 동해로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까 휴지 하나 버릴 게 있었는데 휴지통이 이제서 나타나네요. 휴지를 일단 버리고 고성사 był 아 아 아 다른 데뷔에 의하면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들의 이루어졌습니다. 펴 예매... 펴 사는 곳이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제 생선 소금에 김치, 고춧가루,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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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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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걸렸어요 계란무원 고춧가루 계란무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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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찍어봅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식당은 비교적 한산하긴 한데 식당은 비교적 한산하긴 한데 식당은 비교적 한산하고 식당은 비교적 한산하긴 한데 당근이 일어났다 국토정보공사 등장은 비교적 한산하긴 한데 국토정보공사 고춧가루 식당가는 그래도 좀 비교적 한산하긴 한데 특별하게 뭐 밥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음료수로 대신 저녁 공양 하는 거로 하죠 뭐 그리고 뭐 운 좋으면 아산에 가서 먹으면 딱 공양 시간인데 만약에 아산이 가는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되고 동에 가는 게 더 빠르면 그냥 동에를 가서 끊는 거로 가서 먹는 거로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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